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죠. 떠나서 신광야라는 지역에 들어옵니다. 아주 넓은 사막이에요. 그 신광야는 신해산과 엘림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아서 후세에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자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제 2월 15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할 때의 시기가 정월 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2월 15일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이니까 한 달째 되던 때예요. 이때 그렇게도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또다시 신광야로 들어가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심하게 또 모세를 아론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원망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하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데 언제 정말 이들이 떡을 거기서 배불리 먹었었나요? 좀 내용이 과장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3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게 그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내용들이 마치 똑같은 지금 신광야에서 이루어지는 핍절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핍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기도 한데도 이들은 현재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나간 것은 마치 많이 부풀려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애굽 백성처럼 옛 것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그 종사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옛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서 또 옛 기억이 나게 하고 나도 알지 모르게 또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또 목사님들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옛 습관과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했듯이 이 옛 습관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기억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에 기억이에요. 애국에서 살던 그런 한 달 전에 생생한 기억인데도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잘못 과거의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원망할 그때에 우리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에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매일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매일 베푸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칙이 있다고 하면서 그 법칙을 잘 지키는지 그것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법칙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 거두는 양식을 먹은 만큼만 거두면 돼요. 또 제 6일째는 나가서 7일째 안식일의 양식을 함께 거두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프로브로 나옵니다. 프로브. 그러니까 증명이죠. 증명이라는 단어가 딱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여와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증명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그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왁께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왁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왁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간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이죠. 너희가 여왁께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둘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6절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것이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아침마다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계세요.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도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드디어 시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질 것인데 거둘 만큼 거두라고 하면서 하나도 밤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양식을 그 이상으로 필요 없는 양식 이상으로 더 거두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 가정에 음식을 낭비하고 부패되는 일은 없는지요?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몰래 또 숨기고 있는 물질은 없는지요? 모르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내가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그런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히 안식일로 쉼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삶을 물론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성기면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인 즉 너희가 거두러 나가도 없을 것이다.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덜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가도 없다고 했는데 꼭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단 말입니다. 의심이 점점점점 강화된 성경의 사람이 누굽니까? 점점 세진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그렇듯이 내 안에 작은 의심들이 하나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 살기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32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넣도록 보관하시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이 항아리는 증거판과 함께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은 무엇일까요? 식계명이죠. 두 돌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증거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데 보면은 이 지금 신광야에서 신해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원망하면서 갔더니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신해산에서 결국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인 언약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식계명이에요. 자 식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2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일기라고 하고 식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38년간 38년 후에 가난한 땅에 도착합니다. 식계명이 주어진 그것을 그 38년을 광야일기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떠냐면 원망은 계속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광야일기의 신해산 전까지의 광야일기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납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법칙을 두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반면에 그 신해산에서 식계명의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38년간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책벌과 징벌이 주어집니다. 바로바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히 붙들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전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중할 때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을 여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를 아세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새벽에 이슬 같은 것이 열리고 떡이 되니까 저게 뭐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저게 누구지? 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만나를 언제까지 내려주셨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이룡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이룡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매일 하나님께서 이룡할 양식을 먹고 있게 하세요. 전세계 재난대책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80억 인구 중에 작년 22년 통계에요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2천만 명이고요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세 끼를 먹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23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명 여섯 명 걸어가는데 한 명은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축복된 이룡할 양식을 먹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먹는 양식이 진짜 만나의 의미가 아니고 만나의 의미는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영혼의 결핍,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으로 낮추시며 줄이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나의 결핍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결핍과 고난을 뚫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에 대한 것을 보면요 여기에 해답이 들어 있어요. 만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저게 누구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달려갈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묵상하는데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데 3절과 6절을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서요. 결국은 마지막 절 6절에 가면 어떠냐면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쳐 나오면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강이 그렇게 마음속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할 때 큰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르지지며 기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은 내가 무릎 꿇었을 때 먼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릎 꿇었을 때 먼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와 그 영혼의 양식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임을 고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풍요 베푸시는 중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며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로 우리 위해 부시도로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리며 이 곳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 위해 부시도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환경적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광야와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서 절저하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통증은 살아 절저다 왕장의 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여 어떤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모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그룹장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 위해서 그룹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성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성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날 그리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스 페스티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인들 베스카드로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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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나 주여! 주여!